다음 영상에서 만나요! 뚱뚱이 형 걸어볼까? 신발 신었습니까? 걸어!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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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발 저발! 안녕! 간식도 안먹어! 불편해? 간식은 먹어? 신발 먹으면 될까? 이리와! 배우... 조금만 걸어가 괜찮아 얘 봐봐 노옥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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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건 너무 한 거 아니냐고? 이리와 범뀌 줄게 이거 말고 너 비켜 범뀌 이리와 범뀌 줄게 옳지 다가가 고생했어 신발은 신지 말자 자, 가 셔서 너와봐 한 번만 더 감사합니다.